안녕하세요. 전번주 이제 우리 OX문제 한번 연습해 보죠. 1번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물어보는데 앞에 묻는 질문이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네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원칙은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돼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때 시점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에 가요. 취득 당시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원칙은 취득세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번 질문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인데 여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네요. 그럼 전세금액은 3억이니까 6억이 아니라 여기는 3억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전세금액으로,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을 해 주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질문을 좀 하시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에서 등기하면 이전에서 등기하면 이게 원래 취득세 내야 되니까 세율이 취득세 세율로 가는 거 아니냐. 취득세 세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증여를 받으면,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3.5% 비영리단체가 증여를 받으면 2.8%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개가 중복이 되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율이 이게 3.5%가 되어지지 않냐. 3.5%인데 왜 이게 세율이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3.5% 중에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했을 때는 2%를 빼는 거예요. 물건값 2% 빼고 1.5% 등기값만 물린다는 얘기예요. 등기값만. 그래서 이게 등기값이고 이게 물건값이고 그래서 등기분에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등기에 대한 1.5%만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5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4번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을 했네요. 그러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이 더 많이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대도시로 사람이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등록면허세에서는요. 등록면허세에서는 몇 배로 중과세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3배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3배로 중과세 하겠어요. 이렇게 5번 같은 경우는 납세지를 물어보면 일단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에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인데 만약에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겠어요. 이렇게 6번 같은 경우는 신고는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보니까 여기서는 조심할 게 뭐냐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니까 신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신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모두 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둘 다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든 과소신고 가산세든 둘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7번은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이에요.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물리겠습니다. 그럼 틀렸네요. 이렇게 8번은 자동차라는 멘트가 이렇게 딱 먼저 나오면 자동차 나오면 그냥 지문에서 뭐가 있는가를 찾냐면 터미널만 먼저 찾아요.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땅은 별도 합산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객관식 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아버렸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아니한다.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건물 밑에 있는 땅을 건물 땅이라고 보는 거야. 나대지로 봐버린 거야? 나대지로 보면 종합합산 과세가 돼요.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X예요. 이제 10번은 1, 9에서 그러면 1, 동하고 1, 9가 있는데 1, 9는 면적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1, 9 전체 중 1, 9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만 넘으면 극한은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전번주 내용 확인해 보셨고 오늘은 교재 79페이지부터 가보죠. 요약서 79페이지네요. 재산세 과세 표준부터 진행할 차례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게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과세 표준을 납세 의무자가 직접 계산할 것인지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할 것인지 아니면 세무 공무원이 계산을 해 줄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한 계산을 납세 의무자 본인이 하는 것을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계산해 주는 방식을 보통 징수 방식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배우는 재산세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 징수 방식이네요. 그럼 보통 징수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 줄 것인가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내가 물건을 치득하거나 등기하거나 보유하거나 셋 중에 뭐 하면 재산세를 물리는 거야? 보유. 보유 나오죠. 그럼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는데 그것도 매년, 매도일 며칠 날 보유하면 이 날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도 몇 월 며칠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인가? 6월 1일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이미 정부가 그 해 재산세 부과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가격을 먼저 정하는가 안 정하는가? 정하죠. 그 가격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부가 지방세를 계산하려고 미리서 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가격 이름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가표준액은 늦어도 몇 월 며칠 전에는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6월 1일 전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략 언제 발표하냐면 5월 말에. 5월 말에 발표하는 거예요. 5월 말에 발표해 놓고 6월 1일의 가격으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절차를 알아야 돼요. 재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물건의 주인이 개인이 소유하는지 법인이 소유하는지 관계없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세라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물건이 개인 소유 물건인지 법인 소유 물건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무엇으로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시가표준액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먼저 세금을 다 계산해놔요. 먼저 세요. 관세표준액다. 어떤 물건에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 있으면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해. 계산해놓고 나중에 그 물건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모두 무슨 금액으로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모두 다 정부가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랑 예를 들어 이 건물을 기존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내가 이걸 국가한테서 돈 주고 샀어요. 그럼 국가가 얼마에 팔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국가가 팔고 팔았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안 하는 거예요? 통보? 하죠. 메가길로부터 며칠 안에 통보해 주라 그랬는 거예요? 30일 안에 통보해 주라 그랬죠. 그럼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 물건을 누군가에게 얼마에 팔았다는 걸 그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정부가 팔았던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겠는가 정부 고시가로 계산하겠는가? 정부 고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 가격이 확인됐다는 말은 시험 출제 의원들이 거짓말로 만든 지문이에요. 이거 있지도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가 등과 거래를 통해서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더라도요. 막 이렇게 나와요. 사실 가격이 확인됐으면 사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국가한테 산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개인한테 산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이, 세법이 이상한 세법이죠. 그런 법은. 형평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개인이 소유든 법인이 소유든 무조건 세금 계산은 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또 이걸 내가 누구한테 샀든지, 내가 이 건물을 지금 누구한테 샀든지 간에 샀던 사람,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세금이 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우리는 또 거기서 아, 그래. 내가 국가한테 샀으니까 나는 세금 조금 적게 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국가한테서 물건을 샀던, 법인한테 샀던, 개인한테 샀던 지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무엇으로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인가? 시가 표준액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세무공무원이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만 세금을 계산하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고지서를 딱 보내면 정부가 지금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는가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는가요? 그렇죠. 낮은 금액이죠. 시세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니까 그대로 세금을 물리면 받아들여야 된가요? 그냥 네, 알았어요. 낼게요. 그래야 된가? 너무 많아요. 그래야 된가요? 방금 낫당해놓고 너무 많아요. 또 그런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했는데도 너무 세금이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옛날에는 시세에 40%, 50%밖에 안 됐어요. 10억짜리는 5억밖에 안 됐어요. 시가 표준액. 그런데 지금은 10억이면 7억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가 표준액을 일시에 그냥 막 올려놓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많았다고 많다고 하면 뭐 하는 것처럼 해줘야 된가? 깎아준 것처럼 해야죠. 그게 바로 나온 게 공정시장 가액비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이걸 시험에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시가 표준액을 너무 올렸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올려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준 척을 해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몇 프로로 적용해서 깎아주는지 이걸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를 토지인 경우는 지금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선 안에서 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50에서 90. 이 50에서 90으로 정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에요. 이건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나오는데 시행령이 대통령령, 그게 국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이 유를 정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는 몇 프로로 돼 있냐면 토지는 70%예요. 작년에도 70%인데 올해도 70% 바꿀 생각 없어요. 토지는 바꿀 생각 없어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또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데 작년에 70%예요. 올해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올해도 바꿀 생각 없어요. 그다음에 주택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라고 하기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40에서 80. 그러면 50에서 90하고 40, 80 이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은 60%로 돼 있어요. 60%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60% 그대로 놔두고 1세대 1주택자만 좀 바꾸려고 해요. 1세대 1주택자는 30%에서 70% 선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60%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 60%보다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낮춰주겠습니다. 60%보다는 낮춰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선박과 항공기는 뒤에다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모두 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는 이야기인가? 일부만 한다는 이야기인가? 일부만. 그중에 누구 누구만 곱하기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은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세대 2주택이었을 때 집을 2개를 1세대. 그러면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2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요. 우리 가족. 1세대. 1세대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60% 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60%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였을 때는 이거는 좀 달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우리 교재에 없어요. 이게 다음 주에 시행령이 나올 거예요.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걸 국무위 장관님들한테 혹시 이의가 있으면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이 다 장관이에요. 오늘 국무위 의결을 거쳐. 자, 오늘 제가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3억 이하, 3억 초과부터 6억, 6억 초과로 나눠가지고 유리를 이렇게 할 건데 미리서 예고를 해. 예고를 하고 좀 확인 다 하셨죠? 확인 다 하셨으니까 혹시 불만 있는 분? 자, 불만 있는 분? 아무도 없네. 자, 통과합니다. 그래, 통과. 그게 시행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시행령은 입법 예고되면 그대로 통과. 그대로, 거의 그대로 통과. 문구 수정 아니면 그대로 통과해요. 그래서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3%로 이렇게 지급 예고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인 경우는 44%. 6억이 초과됐으면 45%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작년에는 대통령용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을 일괄적으로 45%를 하자. 작년에는 45%를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차이를 둬서 조금 더 깎아준다. 그래서 1%, 1%씩 더 깎아주겠다.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리해야 돼요. 뭔가 좀 다르게 보여야죠. 그래서 다르게 보이게 한 거예요, 지금요. 더 복잡하게 이런 거잖아요. 시험 볼 때 무지 복잡하게. 그럼 시험 문제 꼭 내겠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꼭 내겠으니까 꼭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다시 가네요. 공정시장 가액별은 반드시 시험에 낼 거예요. 한번 볼게요. 토지는 하나씩 토지 못해서요. 토지는 몇 프로를 곱하면 되고? 70%. 건축물? 70%. 주택인 경우에 1세대 2주택이면 60%. 3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43%. 6억을 초과한 1세대 1주택자는? 45%.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별은 반드시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게 돼 있으니까 공정시장 가액별 2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과세표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냈는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야 했는데 공정시장 가액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그랬네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별을 곱하기 해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누구 누구라고 하겠는가요?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이 빠졌네. 건축물이 빠졌으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걸 찾아났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는 그럼 이제 토지는 몇 프로예요? 건물은 몇 프로예요? 주택은 몇 프로예요? 그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료로 국가가. 국가가 내 것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네. 그럼 국가가 내 물건을 유료로 사용하니까 나는 대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죠. 나는 정부한테 뭔가 받고 정부한테 빌려줬으니까 나도 정부한테 세금을 내줘야 된가 안 내줘야 된가? 내야죠. 이게 작년 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작년 시험에 중개사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과세 대상의 누락이다. 그러면 과세 대상의 누락이라는 이야기는 재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라는 것은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낸다 그랬는가? 세무 공무원이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의 누락이라는 것은 누가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긴가? 세무 공무원이.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과세 대상물을 누락시켰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세금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받죠. 몇 년 안에 받겠는가? 5년 안에 받겠죠.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자신 있게 다 맞았어요. 5년 안에 하는 거. 내가 소심하게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소심할 거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자기 믿고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안에 찾아가지고 다시 물리면 돼요. 그거를 5년 안에 다시 물린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과세 대상에 누락이 있었으니까 수시로 부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몇 년 안에만 가능하다. 5년 안에. 그래서 작년 시험은 2번하고 3번이 작년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옛날 기출 문제를 또 그대로 갖다 뺏긴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세율 문제인데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딱 습관적으로 이것만 보면 돼요. 재산세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50% 나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무조건 50% 나오면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봐야 돼요. 해당 연도 적용 끝. 이런 식으로. 50% 해당 연도. 재산세는 50% 해당 연도. 다른 거 지문 읽을 필요 없고.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해당 연도의 종류가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안 쓴다? 봐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안 쓴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안 내니까. 한 번밖에 안 내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를 한 번만 낸다? 계속 낸다. 계속 내는데 한 번 더하기 빼기 했다 해서 내년에도 더하기 빼기다. 올해만 더하기 빼기다. 올해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올해 깎아줬으면 내년에도 연속으로 깎아준다. 올해만 깎아준다.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 올해만 깎아주는 거예요. 내년에 상황 봐야 돼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 지문이 너무 길어. 네 줄, 다섯 줄 돼도 단 2초만 풀어요. 이런 거. 세부담의 상한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상한은 얼마야? 상한이냐? 이 숫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상한이 나오면 언제나 이 숫자만 답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문장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한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무엇에 대한 상한인가를 봐야 돼요. 무엇. 지금 제가 체크한 거 보셨어야 돼요. 토지, 건물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상한은 무조건 100분의 150,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토지 150, 끝. 2초 걸렸네, 2초. 그런데 이게 지문이 길다고 지문이 너무 길게 나와요. 뭐 다루 읽으세요. 긴 걸 왜 읽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니, 지문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한이라는 건 얼마 상한이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상한을.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상한은 100분의 150. 주택인 경우만 상한이 조금 달라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문제 풀 때 객관식은 진짜 요령이 필요하는 거예요. 주관식하고 다른 게 객관식은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 그냥 다 풀릴 수 있어요. 요령을 다 터득하시면. 이제 세율로 가보죠. 그러면 재산세 세율은 거의 안 받고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세율 문제는 재산세, 작년에는 종부세 세율하고 재산세 세율을 문제를 냈는데 올해도 또 재산세 세율은 또 낼 거예요.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올해도 아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세율, 세율 그러면 지금 이 세율은 재산세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몇 프로? 50%. 자, 됐죠? 그러면 취득세는 몇 프로 범인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그럼 다 됐잖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딱 해버리시면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50% 범인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재산세는 한 번 가감했으면 올해만 적용이다. 내년에도 적용이다. 올해만. 언제나 이걸 여기를 오답으로 만드니까 오답은요. 해당 연도에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부터 3년간이에요. 이번부터 5년간이에요. 이번부터 10년간이에요. 막 이런 걸 신문제를 내는 거예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토지의 세일로 가보죠.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전번주에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우리 토지는 과세 구분을 할 때 토지는 총 몇 가지로 구분했던가? 세 가지요. 세 가지요. 자, 이 토지는 구분을 세 개로 했어요. 첫 번째, 모든 토지를 묶어서 종합합산 토지. 또 종합합산 토지 중에 그중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만 묶어서 별도 합산 토지. 생산적으로 사용한 토지나 사치활동으로 사용한 토지를 묶어서 분리, 과세. 그럼 과세 구분을 따로 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과세 구분을 따로 했다는 이야기는 세율도 따로 적용한다. 세율은 전부 다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로따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합합산에 대한 세율이 있고 별도 합산에 대한 세율이 있고 분리과세 세율이 따로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된가요? 그래요. 종합합산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종합합산이니까 종합합산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별도 합산이면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된가요? 그래요. 별도 합산 세율을 갖다 쓰면 돼요. 그럼 분리과세는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된가요?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세율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단순한 거예요. 진짜 논리 단순해요. 종합은 종합합산 세율을 갖다 쓰고 별도는 별도 합산 세율을 갖다 쓰고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종합합산 세율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종합합산 세율은 0.2에서 0.5까지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별도합산은 종합합산보다 더 높은 세율로 간다 조금은 깎아준다 그러면 별도는 종합하고 같은 세율이나 다른 세율이다 뭐 다른 세율이죠? 그러면 0.2에서 0.4까지 세율을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리과세 세율은 이제 또 달라요 농지, 목자, 임야 0.07%의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장 용지나 염전이나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0.2, 0.2짜리 갖다 쓰면 돼요 골프장이나 고구버락장으로 사용하는 건 4% 이렇게 세율을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세율이 다 같다는 얘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다 다르니까 이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대로 가보죠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종합합산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을 갖다 쓰는데 그 세율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라는 얘기가? 0.2에서 0.5 익혀야 돼요 이걸 익혀야 돼요 이 세율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암기를 해내셔야 돼요 스스로 암기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세율을 갖다 쓰는데 그 세율이 0.2에서 0.5까지 세율입니다 그럼 별도합산은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된가? 별도합산 세율을 갖다 쓰면 돼요 그럼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4까지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이제 분리과세네요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무슨 세율을 갖다 쓰라는 얘기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세율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분리과세 세율을 가서 찾아봤더니 분리과세 토지는 상황이 다르네요 농지, 목장, 임야는 0.07%로 공장 용지나 염전이나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0.2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 세율을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좀 있으면 금방 알 거예요 이걸 암기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토지 다시 가봐요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까지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까지 농지, 목장, 임야가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면 0.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로 사용했을 때는 0.2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으로 사용하면 자, 됐죠? 그럼 이제 토지 세율은 다 익혔어요 토지의 세율은 익혔네요 자, 건축물로 가보죠 건축물 중에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은 사치 사치니까 4% 공장 용, 공장 용, 건축물, 공장 용지가 아니라 공장 땅은 0.2 공장 땅은 0.2 땅 뒤에다가 건물 올리니까 건물 올렸네 건물 올리고 나니까 0.25 땅 위에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런데 도시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일반적인 공장 건물보다는 도시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물려라, 조금 물려라 많이 그래서 0.5, 두 배를 더 물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물은 그냥 0.25% 세율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에요 주택의 세율로 가보죠 주택 중에 거기에 혹시 동그라미 1번에 별장을 그대로 놔두신 분 별장을 빨간 걸로 두 줄 그으세요 별장은 없어졌으니까 별장 공부하시면 안 돼요 별장은 혹시라도 별장 아직까지 살려놓으신 분이 있으면 별장은 이제 세법에서 별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냥 별장은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주택은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네 그럼 어? 이거 뭐지? 주택별이라는 이야기가 내가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따로따로 한다는 이야기인가? 따로따로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네 그 세율은 0.1에서 0.4까지예요 0.1에서 0.4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요 주택은 0.1에서 0.4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고급 주택이네요? 그럼 여기서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치득세에서는 고급 주택은 일반 재산인가? 사치하는 재산인가? 사치 사치 취득세에서는 사치하는 재산이었지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여기도 세율이 0.1에서 0.4까지 똑같네 그래서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세율을 암기를 한번 해보죠 일반 주택인 경우는 0.1에서 0.4까지의 세율로 가고 고급 주택일지라도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 세율로 가겠습니다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모두 다 초과 누진 세율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 이제 동그라면서 한번 조심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자이고 여기서 조심할 게 시카 표준액이 9억이 안 된 주택이라면 9억이 안 된 거예요 9억이 안 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달리 적용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되는데 0.1에서 0.4의 세율로 적용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0.1에서 0.4%의 세율로 가는데 단 시카 표준에 9억이 안 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세율에서 1세대 1주택 단 정부 고시카 시카 표준에 시카 표준에 얼마가 넘지 않는 주택이란 얘기가 9억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시카 표준에 9억 이하에 대해서만 여기서 얼마를 뺐냐면 0.5를 빼요 0.5를 빼볼게요 0.05 끝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모르겠으면 여기다 0 여기다 0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래서 5를 한번 빼보세요 5를 빼면 0.05에서 0.35%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중에서도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만 9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9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세율을 특별히 세금을 올려주겠다 낮춰주겠다 낮춰주겠다 그래서 이걸 특례 세율이라고 그래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별한 세율이네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세율을 더 낮춰드리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된 경우에만 낮춰주겠다는 얘기가 9억이 안 된 주택에 대해서만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세율을 혜택을 보려고 특례 세율의 혜택을 보려고 제가 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누군가에게 살짝 맡겨놨네 신탁을 해 누군가에게 맡겨놨어 그럼 내가 신탁한 주택이 있으면 그 집은 남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내 집으로 보는 거예요 내 집 1세대 1주택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주택은 누구의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외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이걸 제가 5월에 모의고사 냈던 질문이에요 여기를 여기를 5월에 냈어요 그럼 이번 달에는 아마 이 세율을 낼 확률도 있어요 이제 한 번 냈으면 그것보다 약간 다른 그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을 문제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택의 세율을 일반적인 세율하고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세율하고를 완벽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세율은 잡아냈어요 그럼 네모 박스로 가보죠 바로 참고 네모 박스로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다 오늘 처음으로 설명하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이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릴 생각인가 좀 깎아줄 생각인가? 깎아줄 생각이죠 깎아줄 생각이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금의 액수가 50%를 깎아줘서 나온 세금 액수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금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0.1에서 0.4%까지 계산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감소시켜가지고 50%를 깎아줘가지고 나온 세금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금의 액수를 비교해가지고 이 두 개를 납세자에게 유리한 걸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불리한 걸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세금을 더 물리겠다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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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유를 적용한 세금과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한 걸 비교해가지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걸로 하겠다? 불리한 걸로 하겠다? 유리한 걸로 유리한 걸로 한다는 이야기는 1번이 2번보다 적으면 1번이 2번보다 적으면 2번을 적용하겠다 1번을 적용하겠다 1번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법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2번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그냥 1번을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러면 될 것을 1번이 2번보다 적었으니까 2번을 적용하지 않겠다 2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뭘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1번을 그러면 특례 세율을 적용하겠다 특례 세율을 적용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특례 세율을 적용 안 한 것이 더 세금이 저렴하니까 그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금의 액수가 특례 세율을 적용한 세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1번이 2번보다 적었을 때는 특례 세율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 세서 가면서 돼요 그래서 가감한 것이 특례 세율보다 더 적어버리면 가감한 그 세금을 적용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와 세율 특례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경감 규정의 적용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뭐냐면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특별히 깎아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다음 특례 제한법에서 다음 다음에 해당하는 규정은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율 특례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특별하게 깎아주는 거 두 개가 동시에 깎아주면 동시에 적용이 되면 둘 다 적용해 주겠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겠다 둘 중에 하나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걸 적용하겠다 불리한 걸 적용하겠다 유리한 거 그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1세대 1주택 특례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특례하고 둘 중에 감면 경감율이 큰 걸 빼주겠다 경감율이 적은 걸 빼주겠다 큰 거 큰 거 둘 중에 경감 효과가 둘 중에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경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깎아주는 것 둘 중에 더 많이 깎아주는 것 하나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죠 1세대 1주택의 특례 세율 적용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중복 적용하겠습니다 틀렸네요 중복은 안 해줘요 중복 적용을 해주는 건 나중에 어디서 말해주냐면 종부세에서만 중복 적용이 나오고 여기서는 중복 적용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재산세 경감 규정이 중복이 되면 둘 중에 경감 효과가 큰 거 하나만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빼주는 거지 둘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1세대 1주택하고 관련된 거 특별한 것까지 다 잡아냈어요 그럼 네모 박스 밑에 3번을 봐보세요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여기까지 볼게요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계산한다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소유자별이다 주택별이다 주택별 주택은 무조건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이 말 뜻이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주택별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세금은 소유자별로 나눠서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한다 그렇죠 주택별이라는 이야기는 먼저 총세액을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이 계산된 세금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지분비율로 지분율로 지분율로 분배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해도 소유해도 그 주택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나눠서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 과세표준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달랐네 그럼 주택의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랐을 때는 세금 계산을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소유자별이다 주택별이다 그래도 주택별입니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이 말은 총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전체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세금이라는 것은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완전한 여기만 답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오답이 구분이냐 합산이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토지 건물의 가격을 합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세금을 계산했으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총세금을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서는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의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각각에게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네요 이제 동그라미 4번 내용 가보죠 납세 의문자가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김포의 제가 집을 김포의 제가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두 개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는가요? 따로따로 계산하겠는가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과밀 나왔네요 이제 과밀이라는 멘트가 이렇게 보이면 과밀이라는 멘트가 보이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과밀 나오면 무조건 이 세 개를 얼른 연습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두 배 등록면허세? 세 배 재산세? 다섯 배 다섯 배 그럼 여기는 재산세네요? 그럼 다섯 배 끝났네요 이렇게 익히면 그냥 객관식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세일은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종합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세일을 다 암기했는가 아니라 익히셔야 돼요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까지 농지, 목장이면 0.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은 0.2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은 4% 이제 끝났어요 토지는 완전히 끝났어요 건축물에 대한 세일은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은 사치니까 4% 일반적인 공장용 건물은 0.25 도시의,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은 0.5 일반적인 건축물은 0.25 건축물 세일도 끝났네요 주택으로 가보죠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모두 0.1에서 0.4까지 제가 누진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세부담의 상한으로 가보죠 세부담의 상한제는 상한제가 나오면 이 퍼센트만요 100분의 몇인지 이것만 보면 돼요 토지와 건물이면 토지와 건물이면 금액의 관계 없이 100분의 150 토지와 건축물이면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인 경우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 개인 법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개인 법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05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인 경우는 110 6억이 넘는 주택은 130 이렇게 가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 이게 이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상한이에요 올해까지만 적용하는 상한이에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세율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얼마만큼 어렵게 내는지를 알아놔야 공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면 결정날 거예요 세율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기억본에 50% 나왔네 50% 범인에서 가감한다 언제나 50% 나오면 뒤에 뭔만 찾아본다 해당 연도 3년 틀렸네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라고 부르는가 사치 사치니까 4% 맞았네 주택의 과세 표준은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걸로 보세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게 기출문제 나올 때는 그래서 지금 주택에다가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을 써놓지는 않았어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 공정시장 가액별은 60% 주택은 60% 주택은 그러면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티긋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15번은 15번 가보죠 또 50% 또 나왔네 50%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뭔만 찾아보면 되고 해당 연도 틀렸네 이거 그 다음에 다가구 다가구 주택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단어 두 개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는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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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독립 분리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1가구가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리된 한 칸 한 칸을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2번은 맞았네요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은 사치하는 주택이다 일반 주택이다 일반 주택이니까 4%가 아니라 0.1에서 0.4까지의 세율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밖의 주택도 고급 주택도 모두 다 누진세율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세율은 둘 다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세율은 똑같습니다 이제 4번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뭐가 틀렸는가요? 구분계산이 아니라 합산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유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소유자별이 아니라 주택별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이런 거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은 토지밖에 없어요 재산세에서 소유자별은 토지 나머지는 다 물건별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주택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유를 적용하겠습니다 고급 주택 아무 말에 없으면 주택이 하나 있는 걸로 봐라 여러 개 있는 걸로 봐라 여러 개 여러 개로 봐서 주택이니까 몇 프로 곱하면 되고 60%를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네요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별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별은 60% 주택이 아닌 건물은 70% 토지는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이 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할 수는 없겠죠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되 여기에다가 토지니까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를 곱하고 70%를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니까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되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분리과세 세율을 갖다 쓰면 돼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주택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17번은 세율도 가보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은 무슨 세율로 돼 있는가요? 초과 누진 세율 일반적으로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1,000분의 4시예요 그럼 4%짜리 세율입니다 2번 틀렸네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합합산 세율인데 그 세율은 0.2에서 0.5까지 초과 누진 세율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50% 범이 나왔네 50% 나왔으면 지문 다 읽지 마시고 50% 딱 보는 순간 어디만 해당 연도만 맞았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세부담에 상한이네요 상한이 나오면 앞에 건물이니까 상한이 나오면 건물은 100분의 150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100분의 150 맞았네 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심 문제 풀 때 진짜로 편하게 풀 수 있나 50% 나오면 해당 연도 끝 건물 나오면 150 토지 나오면 150 주택 나오면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세율이 가장 낮은 걸 찾아라 가장 낮은 거 근데 선박 암기 안 해서 모르겠네 공장용 건물이면 0.25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의 고급 워락장은 4 고급 워락장 건물도 4 골프장 토지도 4 이것만 보고 푸니까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푸니까 제일 낮은 거 몇 번에 있는가요? 2번 1번인가요? 2번 2번에 제일 낮은 거 있네요 선박은 뭐 모르겠네요 선박은 근데 선박을 알려면 교재 81페지로 가보세요 81페지 가보세요 81페지 가보시면 선박에 고급 선박 밑에 그 밖의 선박 있죠 그 밖의 선박은 1000분의 3 1000분의 3이니까 몇 프로인가요? 0.3 0.3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원래 시험에 낸 게 아니었어요 낸 게 아닌데 여기가 별장이 있었는데 별장이 삭제되다 보니까 선박으로 바꿔치기 해놓은 것 뿐이에요 선박 같은 거 나와도 답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부동산이 아닌 걸 가지고 답을 유도하지 않아요 부동산 안에서만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0.25 2번이 답이에요 이제 19번 이제는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찾아라요 가장 높은 걸 찾아라요 그럼 골프 골프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4% 여길 조심하세요 읍지역의 공장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지방에 있는 공장 용지다 지방에 있는 공장의 용지니까 몇 프로짜리 세율이 적용이 되는가요? 0.2 그런데 틀리셨어요 지방에 있는 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입지 기준 면적까지만 입지 기준 면적까지만 0.2%짜리 세일로 가고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토지니까 0.2에서 0.5로 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은 0.1에서 0.4까지입니다 또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차고용 토지는 0.2에서 0.4까지 세율입니다 또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토지니까 0.2에서 0.5까지 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서 아무리 봐도 제일 높은 거 4%가 제일 높네요 그 답이 1번이에요 세일들을 다 익혀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과세 표준이 크기도 알아야 돼요 얼마짜리는 몇 프로인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무자비하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걸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인데 과세표는 5천만 원이면 이 중에 몇 프로짜리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0.2에서 0.4인데 2억이 2억짜리가 몇 프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목장 용지는 0.07 주택인 경우는 0.1에서 0.4 그런데 초과 누진 세일인데 6천만 원짜리가 이 중에 어딘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분리과세 되는 공장 용지는 0.2 이 중에서 세일 중에서 가장 낮은 걸 찾아라 이거예요 가장 낮은 걸 찾아라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낮은 걸 찾아봐도 여기가 제일 낫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요령 거 이렇게 요령 거 찾아야지 이거를 아니 여기서 이게 몇 프로? 5천여 원 몇 프로지? 이걸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일을 다 메모해 놓고 그런데 공부하다가 스스로 무덤 파신 분이 있어 공장 용지를 0.0이라고 쓰신 분이 있어 그러면 0.0이면 제일 낮은 게 몇 번인가? 5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을 0.02로 암기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뭔 일이 생기는가는 아마 내년에 가보시면 알아요 학원을 또 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시험을 포기해야 될지 이게 암기를 절대 못하게 하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세일을 조금만 암기를 잘못하시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답을 틀려버린 거예요 잘못 풀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 또 이거 똑같이 났어요 똑같이요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그런데 5천만 원이네 별도 합산 2억이네 0.2에서 0.4 농지, 농지니까 0.07 그다음에 공장용 건물인데 공장용 건물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읍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에 0.25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이니까 0.1에서 0.4 이 중에서 여기서는 가장 높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걸 이걸 어떻게 찾아요? 찍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가장 높은 걸 가장 높은 걸 가장 높은 거 어디로 0.5도 있고 0.4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0.4고 여기도 0.4 이거 0.5 이거 이거 제가 이거 1번을 찍어야 될지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과세액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금액이 적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이게 더 제일 높은 거야? 그럼 답을 이걸 찍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럼 과세액 5천이다 5천이면 1천분의 2거든요 저희는 아니까 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또 얼마까지는 세율이 또 달라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버린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내드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세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계산하는 거 정부가 계산해 주는 거야? 정부가 계산해 주면서도 정부가 계산한 거 제대로 계산했는가 안 됐는가를 중개사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내버린 거예요 야 해도 너무하죠 이런 게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 낸다니까 우리는 공부를 그냥 대충 해야 된가 좀 많이 해놔야 된가? 많이 해놔야 되겠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범위를 기출문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자 또 이제 또 봐요 초가 누진셀로 돼 있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초가 누진셀로 돼 있는 걸 골라라 그럼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이거 초가 누진셀이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 비례 세율 비례 세율 모든 건축물은 비례 세율 그럼 여기는 도시의 주거 지역의 공장이니까 0.5% 비례 세율이네 주택인 경우는 0.1에서 0.4까지 초가 누진셀이네 그럼 초가 누진셀이네 기업 리얼 두 개네요 기업 리얼 이 두 개가 초가 누진셀이네 이거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못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주는 거예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세율에 대한 기본 폼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율에서 종합합산 터지는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되고 종합합산 세율 별도 합산은 별도 합산 세율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관할 구역의 두 개 이상 제가 김포에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두 개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틀렸네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토지 건물의 가격을 뭐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소유자가 달라도 가격을 두 개를 합쳐서 주택별로 토탈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는 세율 문제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닌데 세율을 암기를 안 하시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율은 그래서 재산세 세율하고 종부세 세율은 무조건 내워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 세율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해년마다 시험은 딱 세 개가 나와요 세율 중에 세 문제 어떨 때 출제의원이 세율이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다섯 개까지 돼요 모든 법의 세율을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세율은 그때그때마다 꼭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해놓으시고 또 시험 볼 때 세율 틀리면 또 한 번 가서 다시 점검하시고 세율은 점검하시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도요 세일표 한 장짜리 있는 거 시험 보기 5분 책을 책상에서 밖으로 내리세요 할 때까지는 세율을 보셔야 돼요 세율을 보고 그러고 나서 얼른 세율을 암기해놓고 세율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문제 보다가 있으면 그것부터 풀어놓고 봐야 돼요 세일부터 문제 읽다 보면 또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먼저 얼른 세율 문제 있으면 풀어놓고 문제 넘기다 보면 세율이 보이거든요 그럼 세율이 있네 그럼 세일부터 딱 풀어놓고 다른 걸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여기까지 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납세 절차부터는 또 진행을 하죠